안녕하세요. 도서주판 이종입니다. 멋진 드로잉을 그릴 수 있게 도와주는 Just Drawing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드로잉의 순수한 재미를 다시 일깨워줄 수 있는 책입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를 도전하다 보면 다양한 드로잉의 세계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책에서는 선 그리기에서부터 관찰하고 탐구하고 상상하는 방법까지 다양한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소리와 광경 프로젝트는 칸딘스키 등 많은 화개들이 사용한 기법으로 음악에서 영감을 받아 그림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소리를 듣고 여러분만의 그림을 표현해보세요. 선과의 산책 프로젝트는 산책을 나가서 보이는 광경을 단순하게 그리는 것이 아니라 50부씩 이동하면서 연달아 그리는 방법을 제시해드립니다. 같은 공간이지만 새로운 장면들을 연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을 감으며 프로젝트는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깨고 눈을 감고 그림을 그리는 방법입니다. 시각을 차단하면 다른 감각이 예민해진다고 하니 더 자유롭고 풍부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밖에도 Just Drawing Set은 다양한 드로잉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Just Drawing과 함께 틀에서 벗어나 신선하고 창의적인 작품을 완성해보세요. 바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2백을 상상하니 더욱듯 그리적인 작품을 완성해보세요. 3백을 상상하지 못하는 건가 2백을 상상하니 더욱분만의 강력을 다시 맞pro게요. 1백을 상상할 수 있겠죠? 2백을 상상해주고 방향을 보여주세요. 2백을 상상해주는 그런 twist입니다. 4백을 상상하니 더욱분만의 상상해주시면 됩니다.